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위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좋습니까? 다행히 제가 오늘 오른날 나와서 주가 빠진 날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됐을텐데 오늘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쭉쭉 갑니까 앞으로? 네 쭉쭉 가죠 근데 뭐 중간에 변곡점은 있겠지만 쭉 갑니다 아 쭉 갑니까? 네네 요새 빅사이클이라는 말이 금기어잖아요 제목에 쓰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던데 제가 보고서에 쓴 말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뭐 자동차는 여전히 상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가 지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거죠? 어 그렇죠 이게 뭐 사이클 주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뭐 5년 단위로 왔다갔다 하는 주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이클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큰 컨셉으로 봐야되지 않나 거기서 뭐 안되는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모든 주식이 좀 더 막 몇 배씩 급등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코로나 직후에 지나간 것 같고 네 저희가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뭔가 급등하고 고위형 고수위 이것도 좋지만 네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사이클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대가 굉장히 높은 지수잖아요 사실 네 3,265 아까 뭐 263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왜냐면 이게 자동차가 아직 글로벌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회복하려면 한 2년은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 수요 회복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쭉 이어질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은 뭐 5년 10년짜리로 또 계속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익으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한번 좀 질문을 저는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해주세요 가능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을 좋게 보시는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시장을 분석할 때 네 그 큰 그림에서는 이익 성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멀티플이 상승하는 게 하나 있죠 네 뭐 연초에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멀티플 쪽에서 자극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거고 네 자동차라는 게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점유율 싸움을 하는 산업인데 뭐 연초에는 애플카 이슈 하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열렸었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또 마음이 편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장성에서 멀티플이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저희는 그 연초에 받았던 멀티플은 다시 못 갈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이게 아니라 네 언젠간 갈 거를 굉장히 강한 총매제를 만나서 미리 맛을 본 거죠 네 그리고 뭐 정고점이 28만 원인데 뭐 장중에 찍었지만 뭐 야금야금 가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이게 한번 세게 불이 붙었다가 진정되는 구간에 있고 다시 이제 바닥을 21만 원에서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근거 그 기반에는 이익증가라는 이익성장이라는 튼튼한 기초체력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이 수요가 눌려있다가 강하게 뿜어 나오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쓸어 담을 정도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뭐 성장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전기차 저도 이런 주제 좋아하고 보고서를 많이 썼고 했는데 뭐 모터도 썼고 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 좀 더 기본적인 자동차 뭐 이익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이클 아니면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식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멀티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저희가 한 해에 이익이 한 100억 나면 이게 이제 이 회사 가치를 얼마로 줄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10배면 이제 천억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회사는 한 20배 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멀티플 20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수라는 거죠 네 이제 순이익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은 시가총의 기업가치를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고 네 아마 친숙한 지표는 PER이겠죠 버가 될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주가 수익 배수를 이제 멀티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라는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까 수익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금 이제 2분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이를테면 공장문이 닫는다 공시가 나고 뉴스가 나고 근데 지난주에 포드가 우리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고요 네 GM도 그 전날 우리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올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요타도 신고 가고 지금 뭐 포드 스텔란티스 GM 할 거 없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표현은 원래 이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회사들 GM 뭐 포드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이 두 자릿수로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천억어치 팔아도 100억 남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5%에서 이제 높은 한 자릿수 하이싱글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한 자릿수 이 정도로 하면 잘 벌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두 자릿수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이 근간에는 전에 못 보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이상현상 첫 번째는 재고가 없어요 재고 부족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한 글로벌 10년 15년 이게 저희가 산업을 밀접하게 분석한 이래 늘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없던 공급 부족 현상을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딜러들이 주차장에 차를 쌓아놓고 딜러를 비축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보통 60에서 80일 어치 80일 치의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이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 업황이 한창 안 좋을 때는 딜러 주차장이 모자라서 딜러 밖에 도로에까지 주차한 사진이 돌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메신저로 도는 거죠 그럼 주가 빠지고 실제로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공급 과잉이 심각했을 때 재고는 많은데 팔리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인을 해줘야 되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딜러들한테? 네 그럼 딜러들이 소비자한테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딜러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찾아오면 기다려야 돼요 미국 소비자들은 일부 프리미엄 차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비싼 차들을 제외하고는 기다렸다가 차를 사지는 않아요 가서 차를 사서 바로 키 받아오고 근데 지금은 예약을 걸어놓고 심지어는 웃돈을 받고 판매할 정도로 일수로 말씀드리면 적정 재고 일수는 60에서 80일 정도인데 지금 미국에서 주요 업체들의 5월 재고가 23일 산업 전체는 23일이고요 거기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도요타나 GM은 20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더 장사가 잘 되는 인기 있는 차종들 이런 거는 거의 10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차를 많이 사갖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매출도 엄청 늘어나는 거겠습니다만 이른바 생산이 잘 안 돼갖고 반도체 문제니 등등 해갖고 생산이 잘 안 돼서 뭐 될 수가 없고 재고가 좀 줄어든 건데 이걸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네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있죠 지금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보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을 알 수도 있는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략한 거 공장 가동률? 네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회사도 마찬가지고 막 매일매일 문 닫았다 열었다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다 하는데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90% 초반입니다 그 정도는 많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하는 거나 뉴스만 보면 70% 80% 느낌이실 수 있어요 보통 70% 미치면 제조업에서 손익분기점을 하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량은 평소보다 한 5에서 10% 빠지는데 가격 또는 가격의 지표인 할인 할인을 평소보다 15에서 20%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차의 기준으로 했지만 차 자체도 비싼 차를 판매하고 비싼 차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 많이 판다는 거예요 만들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싼 차를 미국인들이 선호해서 만약에 팔린 거면 그거 역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수급 딸리다 보니까 일단 비싼 차부터 그러면 좀 집어넣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수익이 더 좋아지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싼 차로 갖고 비싼 차가 좀 빨리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산 거라 이게 이제 아주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냐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저희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인데 미국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제목이고요 미국이 미쳐 돌아간다 이제 이상현상이죠 이상현상이에요 이상현상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거래 안 할 건 아니고 왜냐면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 그리고 저희가 이상현상이 국면이 있어요 국면에 따라서 투자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상현상이 풀리겠죠 근데 뭐 풀린다고 자동차가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사이클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 이상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초기 국면으로 나타났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건데 그 국면별로 어떤 투자를 할지는 저희가 좀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상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 못 보던 현상들이 첫 번째는 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플론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줄고 있는 게 일시현상이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돈을 쓸어담고 있는 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상현상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재고 부족이나 중고차 가격 상승이나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거나 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인트로거든요 제가 뭐 엄청 진지하게 이거를 저만 아는 인사이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이상현상을 이따가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응용할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재고가 없고 중고차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그냥 팩트 그러니까 현상 나열이에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냐 아니면 뭐 재고가 얼마나 줄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데이터가 나오는 한은 지금 재고는 제일 적고 중고차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이 매크로 경제 보시는 분들까지 중고차 지수를 쳐다보고 있죠 물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 지표가 무슨 뭐 요새 다른 이제 운임지수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공급이죠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고 공급이 줄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되게 당연한 간단한 얘기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뭐 이게 신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고 딜러 찾아갔는데 뭐 할인도 예전만큼 안 해주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가는 게 있고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니까 뭐 렌터카라든지 공항 우리 뭐 공항의 그런 이동성 지표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고 네 중고차 공급이 반면에 줄어요 중고차 공급이라는 거는 여러 경로로 중고차 시장으로 오는데 뭐 개인이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게 렌터카에서 또 넘어오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리스 계약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 계약 네 2년 3년 계약하다가 네 맞아요 2년 3년 지나고 나서 그냥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리스 회사로 다시 줄 거냐 할 때 리스 회사로 줬을 때 리스 회사가 중고차 시장으로 풀어버리는 거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오래 시간 들여서 살게 할 건 아니니까 평소에 보면은 출연자들을 배려해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이게 자동차를 살 때 뭐 현찰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운 대출이죠 오토로운 자동차 대출 네 할부 아니면 뭐 리스 계약을 맺어서 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리스 계약을 보통 3년으로 많이 맺어요 그러면 내가 3년 후에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이 차의 가치가 얼마일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2만 미국 시장 얘기니까 2만 달러라고 해볼까요 2만 달러의 차를 사는데 3년 후에 이 차가 1만 달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년 후에 내가 이제 1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치고 3년 동안의 사용료 리스료를 내잖아요 네 이 1만 달러를 36개월로 나누는 게 리스료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예전에 자동차 회사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딱 끝났어요 근데 이게 리스를 반납할 거냐 인수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탈 거냐 말 거냐죠 이거는 소비자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3년 후가 됐는데 이 3년 후에 계약서를 보니까 계속 탈려면 1만 달러를 내야 돼요 근데 중고차 시장을 보니까 돈급의 차가 8천 달러네 그러면 반납을 하고 중고차 시장에 가서 8천 달러를 사는 거죠 그렇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반납 차량이 쏟아져 오고 처치 곤란이고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반납된 차를 중고차 시장에 또 내다 팔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 빠져요 그럼 더 반납해요 뭐 이런 거죠 옛날 얘기예요 역마진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있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리스 반납을 예전만큼 안 해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가 리스 반납되는 차종이었는데 이게 2017년부터 급등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중고차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에서만 파생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이어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냥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매우 단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말씀드려보니까 리스 이후에 반압하는 차량보다 이제 그냥 딱히 중고차 가격이 비싸니까 이건 이제 이른바 중고차 가격 상승의 악순환 같은 거라면 그 반대 현상 나오면 또 바로 또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중고차를 더 많이 갖다 내다 파는 이런 일들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이상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투자자분들은 기간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이상 현상에서 지금 국면마다 나타나는 게 있을 거고요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그때 이제 어떤 주식이 더 어떤 기업이 이익을 더 벌고 그리고 언제 갈아탄다는 표현보다는 언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이런 거를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이상 현상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배제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장기 트렌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 트렌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 저희가 뭐 그거는 작년 재작년 보고서인데 이를테면 신형 플랫폼이 나온다 EGMP 말고요 저는 IGMP를 말씀드리는 건데 내연기관 신형 플랫폼이 나온다 이거는 예전 보고서인데요 이런 것들 아니면 믹스가 구조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얘기는 구조적으로 깔려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상 현상이 이 파동을 조금 더 키워요 2분기에 그래서 저희가 중고차 가치가 올라가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커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익의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가 부족한 거에 여파는 현대차로 치면 완성차 사업부가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부가 있고요 금융사업부가 있는데 자동차 사업부의 수익성을 굉장히 상승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했는데 할인을 거의 안 해주다 보니까 다 지표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엄청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 보고서나 최근에 투자자분들 만나면 강조하고 있는 건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 부분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의 금융 부분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릴 건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도요타 파이낸셜 GM도 GM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포드는 포드 크레딧이라고 있고요 현대는 현대 캐피탈이고 미국은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있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자회사들입니다 차를 살 때요 할인을 해주는데 현금으로 할인을 해주는 현금 인센티브가 있고 금융 쪽에서 할인을 해줄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금융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금융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그대로 수취를 하는 거지만 현금 인센티브도 완성차가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 비용을 좀 아끼면 수익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 나타난 재밌는 현상이 일부 딜러들은 현금 인센티브를 안 주다 못해 심지어 웃돈을 받으면서 팔고 있어요 기아의 텔로라이드 같은 차들 어떤 딜러가 15,000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시승을 하고 싶으면 15,000달러를 내고 그러니까 정가보다 시승을 하는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는 현금 인센티브를 덜 주는 걸 넘어서 그 이상의 수요 회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금융 인센티브로 저희는 가져올 거다 금융 인센티브를 축소함으로써 가져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는 건데 여러 사례들이 가격 많이 올려받는 혹은 인센티브 안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한 10여 년 전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한 대 사례면 한 대 추가로 주는데 이런 얘기도 한참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간 즉 중고차 줄어들고 신차할 때 인센티브 안 주는 이른바 공급자 우위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혹시 보시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화임 중고차 지수라고 많이 보시는 지표가 있는데 이 만화임 중고차 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매크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타이트함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언제 풀릴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내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완전 정상화되는 거는 바닥을 찍은 거는 저희도 5월달이 가장 극심했고 6월부터는 나아진다고 보지만 원활하게 되는 거 이상 현상이 사라지는 거는 내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요새 좀 헷갈리는 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탈자 없는 담합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아까 뭐 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과잉이었다가 공급 부족으로 가니까 담합은 언제 깨집니까? 카르텔은 언제 깨집니까? 누군가 약속을 어기고 증산할 때 깨지는데 증산할 수 있는 배신의 길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효과가 어찌 보면 이상 현상이고 일시적이고 믹스 개선되는 거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차량 가격이 오르는 건 몇 년째 이어지지만 그거를 오버슈팅하게 만드는 현상이 몇 개 분기는 이어질 거다 그러면 이거를 대비를 해야겠죠 특히 그래서 저희가 2분기에는 금융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2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 요인은 금융 부분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유지 혹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세 개로 나누고 싶어요 이상 현상의 초기 올해 상반기 지금 6월이니까 거의 끝나가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수혜를 보는 건 딜러 그리고 딜러 뒤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덜 쓰고 하반기, 하반기라고 7월 1일부터 갑자기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반기가 되면 이상 현상의 중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부품회사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재고가 없다고 했으니까 생산을 더 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최근에 2, 3주간은 그 매매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부품주를 1분기 실적 끝나고 2분기에 지금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완성차로 다 몰렸다가 지금 부품주 너무 비어 있으니까 5월 판매 데이터를 본 6월부터 몇 주간은 부품주 좀 채우자 원래부터 잘 가던 부품주들도 있었죠 구조적으로 근데 채우자라고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가동률 올라오는 재고축적이라고 합니다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재고축적을 미리 대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기 전략 그러면 완성차 지금 다 팔고 이 중기 전략인 부품주에 지금 다 가야 되냐 저는 그건 좀 이른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의 금융 부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얘기만 했지만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연체를 안 해요 경기가 좋으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잔존가치 아까 리스 계약 얘기했지만 잔존가치라는 게 원래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보고 책정하거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리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잔존가치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그게 중고차 가치가 높아지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분기, 2분기에 금융 부분의 충당금을 무지막지하게 쌓았어요 GM, 포드 무서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그거 환입하고 있거든요 환입은 아직은 이만큼 했고요 환입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연체율 떨어지고 잔존가치 높아지고 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 맨 처음 얘기했던 금융인센티브 들어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상인데 금융 부분의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이나 금융 부분이나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라 차를 팔 때 뭐로 할인해 주느냐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예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M이나 포드나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 작년 이후에 코로나 극복하면서 예를 들어 초중반쯤에는 노트북 같은 거 엄청나게 언택트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구니 집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수요가 어마어마했었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 겨울 이쯤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자동차까지 온 것 같거든요 소비가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백신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라에서 워낙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더 큰 것도 한번 질러보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백신 확보, 백신 더 많이 맞는 걸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는 기대도 이제는 거의 끝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풀어갖고 사람들 자동차 더 많이 사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좀 질러서라도 살 사람들은 이제 얼추다 산 거 아닌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상현상의 밑바닥에는 수요 회복이 깔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르게 된 것도 주문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달라 그러니까 당신 내 물량 딴 데 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줄을 쓴 거죠 옛날에 줄 서면 2, 3개월 있다 나왔는데 요새는 6개월 줄 서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9200만대였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7500만대로 떨어졌고 이제 올해 한 8000만대 중반으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돼야지 이제 9200만대 될까 말까인데 저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10년 만에 공급 부족 재고 부족 이런 것들이 기저에는 수요 회복이 깔려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비의 순환매도 있겠지만 9200만대 코로나 이전 수요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는 근본적인 강한 수요 회복이라는 원동력이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거고 여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붙었던 수요들이 있죠 중고차나 신차에서 내가 개인적인 이동수단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 회복의 구간이 또 내년까지는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차량들을 총합해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면 그것도 좀 좋은 일인데 그건 아니고 아마 그중에 조금 더 수익성 좋은 차들로 이동 혹은 여러 메이저 회사들 가운데 조금 더 괜찮은 회사들로 이동 이 정도는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되는 전기차? 이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수요가 이동되고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빅사이클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떠중이 다 살아남으면 좋죠 다 그럼 해피한데 저희가 작년에 썼던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에 썼던 보고서인데 3월이니까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였어요 몇몇 회사는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해도 마땅할 생각했는데 저희가 회사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글로벌 회사들이에요 근데 올해 한 3월 1년 되니까 저희 보고서 제목이 뭐였냐면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해요 사실 소설 제목인데 이게 국가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죽지는 않아요 망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라든지 미래차 대형이 되는 업체들과 안 되는 업체들로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현대기아가 양극화되는 거에서 영화에서 보면 끝자락으로 벌어지면서 가운데 빠지거나 여기 이쪽 살아남는 이쪽 나고되는 저희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막 TP 쫙 올리면서 썼던 보고서 제목이 나고자에서 생존자로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대차 주가 쫙 올랐을 때 몇 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래차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여겨졌다가 나고자 그룹에서 생존자 지금은 생존자를 넘어서 혹시 주도자 그룹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희는 빅사이클이라는 거는 정말 물론 지금 자동차 주가들 다 줬습니다 글로벌 업체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더 좋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부품회사들로 치면 자동차 회사들은 좋지만 부품회사들은 또 상황이 안 좋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양극화가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우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동차 시장 전체가 막 커지는 상황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좀 더 괜찮은 회사들 또 괜찮은 부품회사들로 아마 부가 더 몰릴 텐데 어떤 회사들이 그 혜택의 중심에 있을지 잠시 광고 듣고 하세요 바로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는요 어떤 회사들의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계신지 어떤 회사들이 더 좋을 거로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들 자동차 업종 관련된 질문들 몇 개 좀 소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회사를 좋게 보십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체로 보면 현대기아도 저희가 좋아하고 있고요 GM을 연초부터 추천을 했는데 계속 좋아하고 있고 포드도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근데 이제 포드보다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회사로는 니산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 두 개의 회사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는 FCA랑 PSA가 합병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뭐뭐 있었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그 안에 굉장히 푸조도 있고 시트로잉도 있고 푸조 시트로잉 그러니까 앞글자 따는 거죠 버프는 이제 피아트가 있고 크라이슬러도 있고 그 밑에는 또 여러 가지 세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IR 활동도 앞두고 있고 신차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지만 계속 이제 직접 투자는 많이 안 하시죠 이제 일본 쪽은 그래서 저희가 GM 그 다음에 현대기아 그 다음에 니산 쪽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주식 중에서는 현대기아 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 중에서도 현대위아 뭐 최근에 오늘도 주값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위아도 계속 좋아하고 있고 위아는 정확하게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위아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업부가 있고 기계사업부가 있는데 기계에서는 이제 공장 자동화, 팩터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설비? 네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는 마더머신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제 기계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사업부가 매출의 예전에 30%였는데 지금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사업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엔진과 관련된 또는 이제 동력 개통과 관련된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서고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내연기관 위주의 포트폴리오다 사업구조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공조사업이라든지 열관리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주도 받아내고 있고요 현대기아한테 받아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사업 영역에서도 SUV 열풍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기계 부분이 그동안 적자로 많이 속을 썩였는데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위화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 퍼가 왜 이렇게 높냐 그러시는데 높은 데는 높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게 퍼 아까 이제 멀티프리라고 얘기했던 주가 수익 배수잖아요 이게 퍼가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변동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익이 지금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현대위화가 연간 영업이익을 많이 벌 때는 4천억까지 벌었는데 바닥사이클에서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는 500억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가치를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조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 성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퍼, PER이 굉장히 낮게 부여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고객이 현대기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브랜드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현대기아 내에서 공조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갈 수 있고요 다른 브랜드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는 희망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현대위아를 볼 때 다른 브랜드로서의 진출을 세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그쪽에서 나오다기보다는 현대기아 내에서 아이템을 좀 더 확장해 나가고 기존에 안 좋았던 사업부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성장성을 선반영하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정...이분이 회장이거나 경영... 네 현대차그룹이죠 현대차그룹이에요? 대조주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출에 그래서 대부분이 현대기아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기아차 계열이에요 예전에 기아기공이라고 이게 예전에 기아를 현대차가 인수할 때 기아차의 모비스 같은 존재였다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 무슨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지배구조에서는 한바짝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잠깐 이슈가 된 적은 있는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잠깐 들어가 있던 쪽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미미하고요 지배구조에서 한바짝 떨어져 있고 순수하게 사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다 괜찮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품회사들 가운데 현대위하고 현대위아라고 얘기하면 오늘 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빠진 거 유일하게 못 빠졌냐면 한원시스템 한원시스템?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원시스템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원시스템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S&T 모티브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다 공식적으로 추천해 드린 종목이고요 S&T 모티브는 뭐 한 회사예요? S&T 모티브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을 주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샤시라는 기본적인 동력계통 그리고 의장 부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그거 사업부보다 모터 사업부 때문에 좋습니다 모터 사업부가 매출의 29%까지 올라왔는데요 모터 사업부는 전기차? 전기차 안에 엔진 역할을 하는 구동 모터 그런데 구동 모터 단일 품목으로 29%는 아니고 이 모터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인데스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심층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성장 동력은 엔진을 대체하는 구동 모터에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지금은 29%지만 저희는 내후년까지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리포트를 일단 쓰신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많이 받은 질문은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투자자들 만나면 다른 하우스 다른 투자자들은 자동차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이 비중이 있거든요 3%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많이 사셨다가 또 마음 상하셔서 나가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오버웨이시라고 하죠 여전히 전체 시장 비중보다 높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사줬으면 좋겠는데 개인들도 자동차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안 사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기초체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도요타, GM, 포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먼저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차가 예전에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 대비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었는데 또 그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수납매, 글로벌 수납매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하는 학생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자율주행 컨퍼런스를 가봐도 한 4단계 가는데도 2070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분이 다니셨던 컨퍼런스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최근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도 다 자율주행체를 아마 추구를 할 텐데 이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렇게 점점 가치를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만들고 있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플러스 약간의 전기차 선도 이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 기업가치인지 그게 좀 궁금하시다는 말씀을 주시네요 현대기아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선두그룹에 있다라고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몰라서 현대기아 연구원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전기차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율주행은 아직 조금 선두업체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전만큼 낙오되어 있다는 느낌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셔널이라는 앱티브와의 조인트 멘처를 통해서 뭔가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무인 로봇 택시도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걸 기업가치에 세게 반영해서 현대차는 자율주행 보고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최근에는 자율주행이 자동차 회사의 기업가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주로 하고 있고 자율주행은 테슬라 정도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업체들은 자율주행이 2.5단계에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CS라는 박람회를 전자쇼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갔을 때 2016년 17년에 2020년 되면 자율주행이 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 될 거다 2016년 가셨을 때 2020년은 그렇게 전망했다 이거죠 4단계라는 건 완전자율주행이거든요 5단계가 무인자율주행이죠 그런데 지금은 몇 단계냐면 2단계인데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 회사들의 마케팅 자료를 보면 3단계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2단계는 사람이 주가 되고 시스템이 가끔 도와주는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 보조장치라고 말을 하는데 3단계는 사람과 시스템이 반반씩 나눠서 컨트롤 제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 소재나 중간에 바꾸는 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게 회색지대로 작용하고 있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단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메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반의 자율주행 회사들 아르고 AI 아니면 오로라 아니면 웨이모 크루즈들은 4단계 5단계에 집중해서 전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바로 갈 수 없는 현재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정체되어 있다 걸려있다라는 거고 그게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현대기아가 여기서 좀 더 치고 나올 수 있다면 모셔널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치고 나올 수 있다면 그동안 현대기아를 바라볼 때 기업가치의 자율주행을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차는 왜 이렇게 요즘 또 조용해졌습니까? 한참 수소차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소는 굉장히 글로벌 관점에서 뜨거웠잖아요 수소전지차죠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작년에 불타올랐다가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현대차를 샤라웃 그러니까 뭔가 현대차가 최고야 이런 말까지 해서 현대차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니콜라 열풍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최근에 금리로 인해서 성장주 타격 받으면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본질은 수소차는 장기 트렌드거든요 저희가 수소차 세미나의 제목은 전기차도 10년 전엔 이랬다 에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2010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도가 전기차가 좋았던 나머지 연도는 내려갔었어요 중국의 모멘텀도 있었고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다 10년을 밀당하다가 뭐 다른 사양산업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지금은 전기차는 논쟁의 영역이 아니죠 누구나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테마가 반복되면 트렌드가 되죠 그래서 전기차도 처음에 테마주 취급을 받았다가 지금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됐죠 수소차는 전기차도 10년 전엔 이랬다라는 건 10년 전에 전기차처럼 저희가 디베이트가 논쟁이 있어요 저희도 투자자들을 만나면 전기차 10년 전에 만나면 투자자 눈치를 보거든요 이 사람이 전기차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 톤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지금은 수소차가 작년에 특히 더 그랬고요 요새는 수소차도 많이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니면 수소 경제 측면에서 저희는 이 테마주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에 붙임이 있지만 고점 대비는 내려와 있죠 근데 이 내려와 있는 지점이 급등하기 전에 전 저점 대비에는 훨씬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어떡하느냐 다 부러져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지금 한 번 지나갈 테마가 아니다 반복되는 장기 트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도 결국 가긴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 저희도 수소차에 국한하기보다는 수소 경제라는 거는 좀 더 큰 개념이죠 수소차는 운송, 수송 분야에 국한된 거고 심지어 그 내에서 사람에 대한 수송 근데 사물에 대한 수송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물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텐데 수소는 승용차보다 상용차에서 좀 더 꽃을 피울 것 같고 니콜라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발전, 건물, 가정,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기업들이 또 뛰어들고 있고 예전에 수소 경제라고 하면 현대차 밖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거대 기업들, 그룹들이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기 프로젝트고 금리에 민감하고 또 이게 성장주의 특성상 초기에 오버슈팅했다가 내려오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기업들을 처음에 잘 골라야겠죠 근데 이게 수소 반짝, 2020년, 2021년에 반짝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시 아 그래 수소 좀 쉬었지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속이 쓰리실 거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수소, 원래 전기차도 그래요 이럴 때 사는 거거든요 수소도 지금 다 차트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이 중에서 이거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시면 또 좋아질 거고 현대기아 관점에서도 수소가 기업가치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광저우에, 중국 광저우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죠 연료전지 공장인데 내년 아마 3분기쯤에 완공이 될 거로 봅니다 이게 완공되면 현대차가 그동안은 수소를 막연하게 기업가치에 반영을 해왔다면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은 시총이 20조, 15조, 20조 이렇게 되는데 현대차보다 기술이 결코 뛰어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는데 현대차가 수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오늘 일시적인 이상현상이나 아니면 2분기 실적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는 수소가 현대차 기업가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현대차가 1년에 10만 대씩 계속 파는데 10만 대씩 파는 것 가운데 예를 들어 올해는 한 5%가 전기차였다가 내년에는 10%가 전기차고 내후년에는 15%가 전기차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수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전기차를 비중을 늘린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도 당연히 아닐 텐데 이 회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까 명분이 있나요 전기차는 수익성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을 늘리면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수익성이 좋으려면 새로 막 투자 안 하더라도 이게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어쨌든 하려면 계속해서 초반에 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만들자마자 전체 수익성이 내연기관을 띄워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가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연기관보다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저희도 현대기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연기관만큼 돈을 버는 거는 아마 2025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라야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빨리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기차 15%, 20%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 내후년에 전기차 수익성이 당장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캐펙스 말씀하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15에서 20%가 되는 아마 2025년 이후가 될 텐데 저는 두 가지 이유예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수익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버티고 또는 오르고 원가가 빠지면 좋아지겠죠 전기차 수익성이 저는 그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이 버티거나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지비가 쌉니다 요새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르고 있긴 해요 그래도 내연기관보단 부품 교체비도 덜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싸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 왜냐하면 몇 년 타다 보면 내연기관과 처음에는 많이 지불을 했지만 비싸게 주고 샀지만 같아지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의 계산에 따르면 6년인데 이것도 유가나 충전요금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6년 있으면 전기차가 비싸게 주고 샀다가 내연기관만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안 빠지는 게 하나 있고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미래차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는 옵션을 더 많이 탑재하고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동력업만 전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차 기능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오는 아이오닉5의 시작 가격이 5,300만 원부터인데 코나 전기차는 4,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의 가격이 흔히 내연기관보다 빠져야 해 내지는 굉장히 저가로 갈 거야라는 예측도 있지만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과정이고요 반면에 원가는 생각보다 빨리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 빠지는 것도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얘기인데요 부품 개수가 얼마 없어요 2만 개 부품이라고 내연기관이 얘기하는데 전기차는 그것보다 훨씬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죠 우리가 흔히 세 개 부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터, 배터리, 공조 부품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부품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요새 많이 얘기되는 e-GMP 아니면 이건 현대차, 기아차 거지만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에는 단일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좀 더 일찍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판매 가격이 버티고 원가가 빠진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전기차 수익성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비중이 유지되더라도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포르쉐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아반떼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아반떼가 훨씬 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아반떼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나 포르쉐에 나는 1, 2억을 쓰잖아요 그거는 결국 얼마나 차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보다는 친구들이 얼마에 팔고 있느냐 혹은 현대차의 전기차가 예를 들어 테슬라보다 더 괜찮은 차라는 인정을 받아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테슬라도 지금 2천만 원짜리 내놓는다고 하고 중국산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폭스바겐이니 GM이니 도요다니 다 이렇게 전기차 내놓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괜찮은 수익성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포르쉐랑 아반떼랑은 당연히 다른 브랜드인데 아반떼랑 아반떼 전기차를 비교하면 아반떼 전기차가 좀 더 비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가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전기차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차로 본다면 아반떼는 아반떼 파생모델 전기차가 있겠지만 이게 아이오닉5 같은 미래차 외관부터가 다르죠 이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거는 지갑을 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코나와 코나 전기차는 외관으로 봤을 때 그릴 정도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정도만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근데 이게 캐딜락 브랜드의 리릭 아니면은 GMC의 허머 EV 아니면은 아이오닉5 기아의 EV6 이런 것들은 딱 보기에도 미래차 느낌이고 그 안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를 좀 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기차가 미래차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평균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현상을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했죠 근데 중국의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전기차는 매도자 우위 시장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죠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이게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전기차는 줄을 서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아까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배터리의 설비 생산 능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늘 초과하는 상태가 몇 년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것도 모든 전기차가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잘 만든 전기차 그 안에서 현대기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죠 계속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반대적인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하나하나 여쭤보느라고 혹시라도 질문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가격을 조금 더 그래도 꽤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셨고 그럼 이 자동차주 혹은 부품주 투자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것 혹은 투자팁 혹은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나열하면 50개 100개인데 구분을 좀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있다가 없어지는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나 미래차로 가면서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부품들이 있을 것 같고 있는데 더 중요해지는 부품들이 있고요 이제 네가 최고야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게 있고 근데 그냥 있는데 계속 있는 별 차이가 없는 뭐가 좀 매치가 되실 것 같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엔진이나 엔진 주변 부품들이 되겠고요 없다가 새로 들어오는 거는 배터리, 모터 이런 게 될 것 같고 있었는데 중요도가 올라가는 게 공조 쪽이 되겠죠 근데 있는데 그냥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전기차에 납품하는지 내연기관에 납품하는지 미래차에 납품하는지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 있겠죠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서 외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부품주들, 그 수많은 부품주들을 나열을 해보면 분류를 해보면 최근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이 좀 구분이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부품주들이 투자가들이 보실 때 새로운 스토리가 붙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매출 증가되는 거 아까 업다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고객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거나 기존에는 전통적인 차체 업체였다가 새롭게 배터리 부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스토리고요 그런 주식들이 어떤 자동차, 완성차의 가동률과 무관하게 또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유의해서 투자한다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김진우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밤에도 한번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불러주시면 회사 자랑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회사 자랑? 회사 자랑이요? 네 네 사장님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 우선에서 늘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결정도 해서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저희도 고객분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는 뭐 한 일개의 임직원이지만 고객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보면 50만 원 정도는 거기서 충전해 주신다 이거죠?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전을 충전이나 충전이 아니죠 그거는 보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